칠게 오케 오케 같이 봅시다 어 어 야 왜 있으면 좀 같이 봅시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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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봅시다 너 그러는 거 안 돼요 내가 보고 얘기해 줄게요 내가 이걸 보는 이유는 형 내가 악당이 아니라는 걸 알겠는데 오케이 알았어 야 이거 어떻게 아 그걸 볼 줄 몰라 이 사람 야 있어 봐 IT 가인 내가 해줄지 컴퓨터 좀 하자 알았어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알았어 형이 꽂아줄게 내가 뺏기면 안 된다고 이거 도저히 못해 절대 안 뺏겨 아 형이 찾은 게 아니야 이거 내가 찾았어요 제가 아 그럼 형 형 같이 껴들지 말고 형 갈 길 가세요 나 여기 가는 길에서 가는 길이야 해봐 빨리 아 지금 이 형도 지금 갈 부가 없어 아하 이거 정말 아 이거 참 힘들면 못하네 이거 저 저 저 손톱 없어 아 이거 줘봐 줘도 에이 진짜 아 이거 참가 아 되게들 뭐라고 하시네 정말 아 이거 참가 저 저 좋은 기계를 줘도 쓸 줄 알아야지 가져와 그냥 줄 알아야지 가져와 그냥 에이 아웃샷 가져와 아 이거 아웃샷 203이구나 아 그럼 어때 왜 아니 이거 어떻게 그렇게 아니 진짜 왜 왜 아니 이거 진짜 아니 보고싶어서 그래 답답해서 야 빨리 가라 니가 어떻게 가 아니야 얼른 가 뭐야 아니 오 마이 갓 3개 추가 이때는 나아오 넌 본인 코덴즈야? 너 오늘 뭐야? 진이한테 전화를 해보자 일단 일단 가자 일단 갑시다 어? 중국이다 형! 어? 뭐야? 그거 뭐야? 중국이야 어? 야 니네 뭐야 형 뭐야? 뭐야? 야 니네 뭐야 형 아 뭐야 아 어떻게 된 거야? 어? 타오빠랑 같이 연합되었었잖아요 그리고 오빠 이거 뭐야? 이거 왜 가지고 있는 거야? 아 니네 뭐냐고 우리 힌트를 공유하고 좀 아 진짜로? 저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죄송해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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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냐 아냐 가시아 어디가세요? 어? 아. 아, 어떡해 놀랐어. 승리가 스파이오니까. 이거 왜 텔레포니터잖아. 이 전화가 뭐냐고.